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구속됐습니다.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 목사는 신도 13만 명의 만민중앙교회에 있으면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신도 6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목사는 신도 13만 명의 만민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성폭행한 혐의로